이로써 공식적으로 FC서울도 유료 관중 집계 이후에 40만 관중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. 서울 팀이잖아요. 우리 팀이고. 본능적으로 서울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 팀이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항상 FC서울은 우리 가슴속의 자랑이자 희망이잖아요. 24년에는 아챔을 다시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시즌도 열심히 뛰어주세요. FC서울 화이팅! 내년에 더 도약할 것이라 믿고요. 내년에 좀 더 강한 서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FC서울 화이팅! 꼭 높은 곳에서 저희랑 같이 웃으면서 같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3시즌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24시즌도 서울의 봄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함께!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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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